너무 귀여워요 한 20%? 그냥 친구들이랑 여행가자 이런 얘기? 오예주의 티키타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정말 제 인생 첫 화보인데 예쁘고 다양한 착장들을 입어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옷들이 다 너무 예뻤는데 그중에서 맨 첫 번째 입었던 약간 핑크 색깔의 가죽 자켓 입고 막 보석들이 박혀있는 착장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청하가 엄청 밝고 발랄한 아이인데 그에 비해서 제 목소리가 살짝 낮은 느낌이 있어요 제 목소리로는 청하의 밝음을 전달 드리기 조금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 톤을 조금 더 높이면서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한 20%? 청하는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내야 하는 성격이고 당돌하고 당차인데 그에 비해서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정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한 다음에 시도하는 타입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데뷔 마마와 하루 종일 토론하기입니다 세저저만 바라보고 국내에 들어왔는데 하루 동안 못 보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학원무를 꼭 해보고 싶고 그 나이 때 하는 청춘? 로맨스나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액션도 해보고 싶습니다 INFP인데 S랑 N이 거의 왔다 갔다 해요 S가 한 40고 N이 50일 정도? INFP, IFP에 합쳐있는 그런 MBTI입니다 근데 저는 MBTI도 맹신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유형이라는 것만 판단해서 같은 MBTI더라도 그 안에서 각자마다 성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Q. 센카를 못 찍는 건가요? 제가 셀카를 못 찍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냥 얼굴에 원하는 각도? 자신 있는 각도를 찾아가지고 그 각도에 맞춰서 찍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높이 들기보다는 아래로 찍는 걸 좋아해서 되게 자신의 느낌대로 아래에서 찍거나 그러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Q. 센카를 못 찍는 건가요? 아 보여드려도 되나요? 방금 찍은 거는 오늘 촬영한 이거를 방금 몇 분 전에 찍었고요 최근에 찍은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그냥 툭툭 길 가다가 찍은 그런 셀카를 좋아해서 서점에 갔는데 마스크를 끼고 찍은 저의 그냥 일상 사진을 찍었습니다 Q. 센카를 못 찍는 건가요? 이제 한 달 후면은 성인이 되는데 아무래도 20대의 오예주가 저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좀 더 청소년보다는 자유가 더 많으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20대의 오예주를 Q. 센카를 못 찍는 건가요? Q. 센카를 못 찍는 건가요? 친구들과 꼭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친구들과 추억 쌓는 걸 좋아해서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여행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Q. 센카를 못 찍는 건가요? 그걸 모아두는 건 아니고 귀여운 특수 기호들만 모아는 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좀 귀여워요 Q. 센카를 못 찍는 건가요? 모자가 집에 엄청 많은데 색깔별로 다 완전 많아요 그래서 모자는 특히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빔이나 캡, 이런 벙거지 모자를 많이 쓰고 제가 패션에도 관심이 많아서 목도리도 되게 종류별로 많아서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Q. 센카를 못 찍는 건가요? 좀 편하게 입을 옷이 없어서 조거 팬츠를 구매했습니다 Q. 센카를 못 찍는 건가요? 가장 잘한 일은 학교 생활과 연기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저의 본분이니까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제 모습에 칭찬하고 싶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자신의 작품의 연기라던가 준비 과정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저는 조금 있는 거 같아요 나름 열심히 하고 노력은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조금 아쉬운 것도 남는 거 같아요 Q. 센카를 못 찍는 건가요? 그냥 친구들이랑 여행 가자 이런 얘기 계획은 따라오고 그냥 시간이 되면 혼자 여행을 즐기러 가고 싶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Q. 센카를 못 찍는 건가요? 저의 인생 첫 화보를 에스쿼이어에서 찍을 수 있게 되어 저는 정말 영광이고요 평소에 입어볼 수 없었던 다양한 착장들을 입어봐서 저는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좋은 이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고 에스쿼아이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!